괜찮았지? 박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너 이세계 악만 봐도 취중 고백각 잡는 것 같은데 알아서 알아서 얘랑 떨어져야겠어 너 무슨 주영이야? 너 이름이 뭐야? 김주영이야? 김주영! 나 진짜 얘기한다 김주영 너 아주 장미같은 여자구나 닥쳐 빨리 응 나 마셔줄게 주영아 뚜부 하나 먹어라 너 마셔먹고 이거 잘 먹을게 확실히 따뜻한 게 있어야 돼 인정?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데 채팅 내용이 관통됐어? 관통됐어? 미안하지마 너 빼고 우리 같은 생각이야 내가 닥쳐줘 해봐 얘 빼고 우리 같은 생각이잖아 차별 태워 이거 뭐야? 방송 화면 보고 이제 알았네 좋대 아니 근데 너 차 타고 하시면 상관없어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는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배가 나온 이유는 니 시발 적당히 나오던가 적당히 나오던가 존나 나왔어 존나 나왔어 얘들아 아이씨 답이 답이 없어 진짜 난 또 대우로알누어놓음기만 틀고 응 마르면 돼 응 응 나 평소에 술 잘 못해 왜 술이 너무 잘해지니? 여러분 오빠가 나랑 마실 때마다 그런 것 같은데? 지랄하지마 오늘도 있어 일도 안 취했어 네가 더 취했지 근데 술은 있잖아. 정신만 차리면 그만 그런 눈빛을 보라니까. 나 유혹하지 마. 유혹한 거 아니야? 그냥 진심으로 보는 거야. 알았다. 너 내가 다른 여자 BJ랑 바이크 타러 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했구나? 이 자식이. 귀여워 귀여워. 뭐래 뭐래 뭐래. 진심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대우로얄 니로. 개 좋아. 대우로얄 니로얄. 대우로얄 니로얄. 대우로얄 니로얄. 그린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. 왜? 별풍선 받아서? 응. 내 인생의 기쁨은 단 하나. 바로? 스타벌론이다 이거야. 별풍선. 원래 오빠가 잘 받아 아니면 나랑 있어서 조금 더 잘 받아. 나 진짜. 7월달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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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죽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폐죽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폐죽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소리 끌게요. 아이고 우리 폐죽스트가 100개를. 아휴. 스태야. 폐? 아 잠깐만. 쟤 너네 방 간 거야? 코트스트가? 야 근데 네 방에 속에 있잖아. 왜 그래? 죽달아. 폐죽스트가 뭐야? 왜 끝에 스트로 끝나? 감사한 거지. 왜 그래. 아니 저기. 왜 질투해? 짜증나게. 넌 맨날. 이거 맞아? 너무 예뻐졌더라고요. 폐죽. 너무 예뻐졌더라고요. 아 주영이는 나중에 전화해야지. 폐죽달. 자기가 이러고. 나한테 프레임 씌우면서. 폐죽달. 너무 예뻐졌더라고요. 어후. 아. 자갑다. 주영아. 아 씨X. 이X. 이거 취했다. 아 이거 뭐야. 아 씨X. 앉아.. 오빠 미안한데 얼마 안. 오빠 안 젖었어. 내가 젖었어. 얼마 안 젖었어. 좁다라 앉아 여캠은 뭐다? 앉아 빨리! 좁다라 여캠은 뭐다? 여캠은 왜이래? 해조딸 여캠은 뭐다? 허상이다 나 여캠 아니야? 오빠 응? 뭐해줄까? 와 나 주영아 왜? 나 오빠 추천했어 오늘 술 왜 이렇게 오르냐? 아.. 나.. 아.. 플랑크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분 우영우에 나온 펭수 그분인가요? 우영우.. 우영우 나 안봐서 모르겠어 펭수는 왜 나오지? 아..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취한거 왜이리 귀엽냐 처음 본다 방송 보면서 안 취했어 진짜 진짜 안 취했어 나 너 취한거 같지 않네? 안 취했어 그냥 술이 옳은거 뿐이지 정신 찬으면 충분히 정신 찬 수 있어 술은 정신력이야 진짜로 그래? 응 어 거기 정말 맛있어 나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 왠줄 알아 어이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취했다 그러지마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하고 대우로얄 뉴로얄 녹음기 켠다고 그게 조금 지겨웠어? 오케이 다음부턴 간장몽장몽장장 해줄게 주영 응 주영 왜 아 주영 아 왜 태용 한마디 미쳐 유나미 아니 내가 뭐 말만 웃어 내가 웃겨 미안해 우승 아니야 짜증난거야 짜증나? 오빠 아 젖었어 아 젖었어 짜증 너무 젖었어 여기야 하지마 그거 그런거 하지마 풍력적인거야 그것도 뭐야 뭐야? 어디 때렸어? 내 허벅지 어 너무 때렸어 주영 수고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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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내게 좀 벗겨 잘 어우 고생 고생 조그맨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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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회가 진짜 맛있다 존나 쫄깃쫄깃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왜? 쳐다보거든 왜? 눈에 사랑을 담지 마 아 진짜 왜 그래? 너도 사랑을 담아봐 느껴졌으면 해야지 주영 해봐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회가 고소하이 처 처 처 처 처 죽이네 아니 주영이 근데 되게 그 저 뭐야 아니 너 이상한게 뭐야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너가 지금껏 어떻게 만났던 남자랑 나랑 완전히 달라 넌 넌 넌 어? 다 알아 너를 알아 근데 그거 알아? 아 주영 응? 내가 방금 한 말 땜에 상처받았구나 벌주 마실게 아 제발 난 절대 태어나서 치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한글이 알고 딴이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어 그니까 나도 같이 마셔야래 주영 응 남자다 여자 것 같아 누가 어 내가 여자 같아? 약간 느낌 약간 폭스 폭스령 같아 아 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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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폭스령 같아 태완아 폭스는 여우 아니야? 여자 내가 여 얘 이 여우야? 내가? 나 돼지야 나 나 나 요즘에 똑같은 거야? 청라 원조대지 청라 아기대지 청라 아기대지 오빠 주영 그만 마셔 연태우 주영 쉿 쉿 쉿 쉿 나 나 나 쉿 어? 주영 I'm a man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헐 그거 해줘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아 애초에 다음엔 해산물 시키지 말고 우리 김치찜이나 한 5인분 시켜놓자 아니 근데 따뜻한 거 존나 맛있네 그랬어? 어 아 옵티모스프라인 맞아 학창부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변이공 해달래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다 차 오 베넘! 베넘 말한 거 베넘 말한 거 베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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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베넘 말한 거 다시 내가 베넘이라 그러면 베넘 베넘 말한 거 베넘 나 이거 이사명이야 베넘 베넘 ㅎㅎ 이게 무슨 일인일인가.. feste 333 키가 가능한가요? 이혜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혹시 3333개 키가 가능한가요? Who is it? Who is it? I'm a singing coat. Of course. Singing coat is right? Of course. 하지만 숙녀에 대한 매너 지킬게요. 가글할게요. 가글 있어? 아니 여기 저기.. 치카치카. 어우 내 소름 너무 많이 난다. 미안해. 주영. 응? 그거 그렇게 따는 거 아니야. 미안해. 조금 뜯어났어 오빠가 쳤어. 아 씨발 하지마! 아 조금 뜯어났어. 방금 물 텄다고. 아 씨발 해봐. 오빠 아니야. 잠시만. 아니야 아니야. 나와봐. 내가 보여줄게. 내꺼야. 내꺼야. 이거 이렇게 해서 빠쓰 이렇게 해갖고 나 사람이 싫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싸악 나 사람이 싫어. 싸악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싸악 이렇게 하고 싸악 맞지? 왜 이래? 아 나 내일 되면 후회할 것 같아. 나 지금 역대급 술 먹으면서 한 번도 이러본 적이 없는데 와 나 오늘 좀 피곤했나? 내가 장 떨어지지. 아 알았어. 응. 나한테 이거 내가 너무 드리내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왜 그러는 거지. 술 취하니까 애교쟁이네 입을 깃가기네. 형네 말이 맞잖아. 오늘 역대급 취했다고 키우키웅. 알겠어. 이제 마음 바꿀게. 보호자님. 반복된 행위는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나는 안 좋아해. 주영 나 상처 받았어. 짠해. 딱 찍어. 주영 내가 족밥으로 보인다. 오빠 나 족밥으로 보인다. 나 족밥으로 보인다. 주영 족밥으로 보이냐? 하하 나를 아주 쉽게 봤구만 주영 총리 재료로 보인다. 진짜 나 족밥으로 보인다. 빨리 안 갔어. 오빠 혹시 친절한 건지 먹여줄 거면 혈제 반 복된 소리는 주영 반복된 소리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주영 나도 밥 먹던 소리 존나 스트레스받게 주영 하지마 난 난 말이야 네가 족밥이 아니라 주영 가만히 내려 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좀 그만 불러 땡중 어 더 불러줄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이제 술안주 중에 최애는 결국은 왜? 이거 그냥 줘봐 저 주사 자국 사마귀 사마귀 주사 자국이라고 사마귀 뭐가 빨았어 아 시발 손 넘네 주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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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 안하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그랬어? 응 알았어 욕 안할게 뭔데? 뭔데? 여쭤먹어 오빠 왜 나 약간 그런거 있어 몸에 상처가 많은거에 있어서 약간 섹시 나 검투사야 나 이름말도 웃겼거든 나 글래디에이터야 몸에 상처 많아 거의 뭐 네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거야? 18대 1로 싸워서 응 재밌네 진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아 정말? 응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이 양반배의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? 응 화이트 레그스 슬림프 슬림프 오빠 응 응 응 모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이비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비가 나 다음 꺼보고 이비가 미션받고 응 이비가 미션받고 응 뭐먹자 미션받고 그것도 이거 몰라 아휴 살리지마 짜증나 이비가 아휴 살리지말라고 짜증나니까 응 이비가 너무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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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오빠 이거 옷 버리지 않네 응 응 응 버려 아우 진짜 맛있어 나 근데 코 묻었었니 손에 응 괜찮아 들려줘 이비가 들려줘 음 아 퇴죽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흐흫 소리 끌게요 아 진짜 이거 좀 흑역사하고 남을 것 같은데? 나 귀에다 두고 이거 아 주영 아 잠깐만 아 진짜 나 진짜 나 나 나 평정심일지 몰라 오빠 근데 오빠 여자 사진팬 많은가봐 아 진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말해봐 코순이가 아 희비가 계속 안 왔다 갔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뽀뽀 한번 하자 안 돼 절 때 안 돼 이런 줄 알아 내가 내가 장부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심으로 땡중 마음 흔들기 나 터치 그만하네 나 눈물 안 돼 주영 주영 오빠 나 그런거 있는거 같아 나는 나 이렇게 돌아가서도 어떤 남자 비제일 보면서 어떻게 하자 나는 나 갖고 놀지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내가 내가 이제 약간 그냥 우루루루 우루루루 우루루 우루루 더 이상 정상에도 살 수가 없다 근데 난 이게 진짜 할 수 없겠어 왜왜왜왜 왜왜왜왜 말해봐 뭐야 울리면 뭐야 말해봐 이게 제일 진심이었으면 내 지금 이 모습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진짜 할 수 없겠다고 트러스트 주영 반복된 소리는 견주를 힘들게 해요 반복된 소리는 나 오빠처럼 그냥 방송 끝나 오빠처럼 그냥 방송 끝나 주영 그 이후에는 알아서 방송 끝나면, 방송 여기서 끝내면 우린 좆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러고 내 방송 갈아탈 거야 안돼 안돼 미안한데 내 방송 갈아탈 거야 아 그건 좋아 아 근데 주영아 너 여기서 다 보여주지마 너의 폐를 다 까지마 근데 미안하지만 너가 이렇게 오버하는 게 뭘까? 아 진짜 잘 모르겠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나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서 주영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응 나 봐봐 왜 됐어? 괜찮아 술 아 근데 술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진짜 그만 먹어라 내가 오빠 다 먹을게 걱정하지마 알았지? 이거 블랙볼이면 블랙볼이 블랙볼이 오빠 같아 맛있게 블랙볼이 너무 상쾌해 너 눈 풀렸네 너 괜찮니? 대리군 좀 불러줄까? 왜 오빠? 응 말해봐 우리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되게 많이 사랑해 너 손이 왜 이렇게 돼지가 않니? 너 여기 족발이니?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검지 중지 너 이렇게 검지 중지 아 이거 팝이었어 너도 팝이고 나도 팝인데 이거 아 너 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될 수 없네 아 오빠 둘 중 하나 뭔지 알아? 이거 개봐 말해봐 뭔데 응 둘 중 하나야 응 말해봐 둘 중 하나 뭐 네가 날 되게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가 또는 똑같은 소리로 응 얘기해줄까? 아니 안 듣고 싶어 왜요? 너무 너한테 많이 좀 더 웃었어 너 왜 이렇게 내 부유방만이 아니 부유방 유방이 아니야? 여기가 부유방이야 아 유방은 여기고 여기가 부유방인데 너 자꾸 부유방만 주고 부를래? 아 하지마 하지마 좋아 안돼 옷 버렸어 막아줘겠어 옷 버렸어 맞아 주야 태훈이 아 왜 아 진짜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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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만해 아 왜 그래 주영 왜 아 너무 좋아 은행이 좋아 나 개라시스 응 너 지금 많이 실수하는 거야 응 네 팬들이 오면 아 아 탈모니에서 만난구나 하지 뭐 네 팬들이 오면 아니야 그만 마셔 그만 마셔 그만 마셔 오빠 근데 너무 역겨워 나는 오빠한테 역겹다는 단어한테 할까? 근데 이런 게 역겨운 거 같아 그냥 어차피 우리 술 마시려고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 오빠 있잖아 인정? 왜 응 하현아 오빠 Your mind 왜 야 뭐야 아이씨 삐 에잇! 아! 그만 마셔 조용히 해 아이 나 너무 힘들어 주영아 주영아! 너 그만 마셔라 오빠야 나 처리할게 감사합니다 자다 깼는데 두 인간 다 취했나요? 아니 나 진짜 안 취했어 여러분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내가 그린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 그림이다 배우로 해 뉴로 해 나 일도 안 취했어 술은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주영 그만 마셔 이런 건 남자와 먹는거야 아! 왜그래! 야! 야! 나! 너 왜그래 어? 아 진짜 뽑봐하지마 나 솔직히 여자랑 뽑봐 해본지 진짜 어릴되있다고 하지마 나 많이 받는데? 너 술 그만 먹어라 주영아 진짜 아 쟤 그만 마셔 알았지 오빠 더 마실게 이번 나라는 상남자 이렇게 마셔 아 오빠 다 마실게 감사합니다 안녕 형아야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? 주영 내가 못 먹을 거 아니야? 일로 일로 아우 너무 싫어 가야스러워 여보 너 왜 손이 악이 돼지 같아? 응 너 너는 개들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확실해 뭐냐면 오빠가 여자도 많고 여캠도 많고 은비 킬러고 하지만 돌고돌아 혹시 없으면 애들이 코로나 걸렸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남친 있거나 하면 나한테 와 그걸 해줄게 너랑 존재가 될게 오빠가 뭐 없을 때 주영 내가 혹시나 그렇게 할게 주영아 응 응 난 딱 그 정도가 될게 오빠 응 오빠도 여자들 발전 나가지고 이지라 했지만 주영아 난 딱 그렇게 할게 난 솔직히 질투 나 근데 질투 나는데 내가 뭐 질투 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어? 없잖아 주영아 후회하지도 하지마 주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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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한 말 잊어주세요 주영이는 지금 취했습니다 얘 정신 못 차려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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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도 안치했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던거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일도 안치했어 진짜로 인식 콜라 응 주영아 근데 응 난 너가 진짜 너한테 덜 맞는 수준 높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응 불특히 된 줄 알아? 너희 아버지 얘기할 때 되게 마음에 걸렸어 나 잘 잔 거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12년 동안 방송해온 거 그 경력 36년 동안 그 경력 하나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랭이 그 자체야 나 나 그것밖에 안 된 놈이야 나 너한테 많이 부족한 놈이야 그런데 네가 날 좋아한다니 어머나 다시 한 번 말해봐 가봐 오빠 나 오줌싸고 있긴 해 난 미안해 나 너무 싫었어 난 미안해 나도 정신 차리려고 넌 너무 정신 못 차리겠지 뭐야? 이이이이이 죽을 했어 오빠 잠깐만 마이크 끊게 오줌 소리 안 뜯고 싶어 마이크 끊게 오빠 오줌 소리 안 들리게 여기 문 닫을게 조금만 기다려 노래 하나 들어도 돼? 다시 한 번 말해봐 학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상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엠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절망적으로 저러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고장난거 같은데 어이 Friends 뭐야 아 아아 이게 부러져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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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주영 그냥 노래 하나 불러주 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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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린인 차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주영스트 미친 척도 귀여워 아니 그렇잖아 오죽사는 게 좀 민망할 거 아니야 노래 듣고 싶다 난 술 먹고 노래 듣고 싶잖아 이 사람은 전화권 때문에 못 듣게 하잖아 나 엠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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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 굿나 괜찮아 엠프제 일도 취하자 엠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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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한순간 지 취해 본 적 없네 그게 바로 나다 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진짜 어떤 눈이야? 어떤 눈이야?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 오빠 그렇게 말은 진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 오빠 여자 팬분들이 나스러워잖아 응 주영 안전해 그만 마셔 너 그만 마셔 오빠 근데 내가 나 널 케어해줄게 나도 나도 케어 그만 마셔 그만 마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어 저거 뭐야? 뭐 어 저거 저거 귀엽다 저거 뭐야? 뭐 되게 검정색 좀 가리려고 하잖아 그치? 창문 열어나 보네 응 오빠 이거 뭐지 먹고 싶다 이거 아까 그 아이스크림 맞냐? 처음부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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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가보자 하! 소리 예뻐 뭐야? 뭐 예쁜 소리만 내면 안 될까? 으MA 주영 어 알았는데 괜찮아 이거 뭐야? 응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당이어도 술은 컨디션이라 맥주 몇 잔 마시고도 취할 때 있다 네 주당이 뭐 술을 잘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의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은 주영스트님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? 어 그거 궁금하다 주영스트 말고 김주영한테 박이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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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모자란 사람 보여? 응 너 내가 모자란 사람 보여? 아니 아니 나 하나도 안 모자라 응 응 막이시마 샘피아 샘피아 추영 네 응 떠오르는 기억 어 잠시만 어 뭐야 뭐야 잠시만 잠시만 한 번 한 번 내가 족밥으로 보니 아 내가 족밥으로 보니 아 아 일도 안 취했어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노래는 주영이의 울음 버튼 일도 안 취했어 여러분 진짜 진짜야 오늘 안 취했어 응 아 아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하하 족구식 술먹방 하지말라 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게 뭔데 안 취했어 진짜로 응 여러분들 즐거움 드리기 위해서 재밌기 위해서 응 한거야 근데 이게 불편했다면 나 정신 차리지 오 멋있다 그럼 아 아 아 아 아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취하지 않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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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오바를 하지말라고 짜증내니까 짜증내니까 짜증내 왜그래 한 번도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하하 왜 그 노래 알아? 한 번도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오직 너만 생각해 하하 몰라 몰라 그럼 너는 뭐야 난리 하하 아 난 미쳤나봐 이씨 이 나 주영 이걸 다 마시면 어떡해 이것도 마셔야지 하하 내가 지금 오늘 너무 과하니? 그거만 얘기해봐 개좋 딱 재밌지? 딱 재밌지? 딱 너무 색시해 하하 너 나 좋아하지마 알았어 안 좋아해 응 안 좋아 나 다른 남자 좋아해도 돼? 이번에 근데 이거라고 왜 많니? 너가 알아서는 응 응 응 나 이제 안 좋아할게 너 부모님걸 좋아하지마 너 왜 자꾸 왜 그래 주영아 아 진짜 정신 차려 BJ끼리 그런 거 아니야 재수 없지 오빠 근데 나는 응 응 나 에이 뭐 했어? 이 새끼 존나 탱탱하네 씨발 이 이 이 이 탱탱하다 에이 이 탱탱하다 나 이거 무서워 왜 그래 아 오빠 폭력적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폭력적이니? 내가 폭력적이니? 새우 존나 패네 폭력의 기준이 뭐야 폭력? 일단 여자도 욕하고 이런건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래는 하지 말자 핀다리새우는 진짜 맛있는거야 잠깐 응 이렇게 재미주는 어 안 열렸어 다 마셨기 때문에 다 없었어 어 이렇게 재미주는데 풍선이 안 터진다 별풍선이 이렇게 아니야 내가 봤을때 시발 이렇게 재미주는데 별풍선이 이렇게 순식간에 끊길 수가 있어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때 내일 보자 이리발로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에가리다다 에바야 여러분 야야야야야 매니저있냐 야 내일 보자는 새끼들 싹 다 쳐내 왜 오빠 해 왜 야야 여러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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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하지마 뽀뽀하지마 아 왜 그래 아 아 100개 미안합니다 그래 오빠 흐름이 끊기면 안돼 응 아니 진짜 그래도 Geric 뭐야 이 새끼를 이렇게 방금 왔는데 뭐야 이리발로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없어 이슈바로마 такое 나 말했다 Clinton 오äch이 취하면 방송 꺼버린다고 아 왜 그래 나 지 Abu 귀 trials 하지마 오 내가 아니 애새끼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친구 중에 술집 술자리에서 코트처럼 하다가 다음날의 헤어짐 대우로야 한 뒤로야 나 절대 안취한다 난 말다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킨나리새우로 빼빼로 게임 몇 개면 될까요 형님 근데 그런거 있잖아 나는 오빠 짝사랑중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오빠는 막 심태운 나 따위 좋아하지마 오케이 지금부터 그럼 좀 뗄게 그냥 뗄어 주영 좋은 남자 만나 제발 나처럼 늙고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 오케이 지금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오케이 진심 나 진심을 높였어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련의 거주인공이네 주영이야 잘 됐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위발 러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개 행복한데 아 시발 주영주영주영 꿈에서 나오겠네 주영 내 행복의 근육은 어딘지 아니? 뭐 누가? 별풍선 저희도 그 20대를 은혜하고 되니까 그러는데 나 절대 안 취해 여러분들 내가 취할 거 같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도 안 취했어 말투 이런 거? 분위기를 위해서 나 배 왜 이렇게 나왔니? 나 배 왜 이렇게 나왔니? 분장 아니야? 진짜 쉽게 작업해 애새끼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시발 태훈이 형 제발 좀 나 너무 추하니?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? 아 진짜 그런 야릇한 표정 짓지 말라니까? 주영 내가 언제 야릇한 표정 짓지 말라니까? 내가 언제 야릇한 표정 짓지 말라니까? 방송기야? 내가 언제 이랬어? 또 빨리 이렇게 망성이야 왜 이랬어? 그렸잖아 망성이야 왜 이랬어? 내가 왜 이랬어? 아 왜 이랬어? 차공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디귿디귿해져 음식물 윤동선을 기대다니 나 근데 지금 술 깨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 정신 차려야겠다 나 근데 정신 할 수 있어 바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코트 취한 줄 아는 흑어업제? 엄지 엄지야 해 에이 이 الذي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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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진짜 꾸덕냐? 오빠! 어! 너 여기 배 나왔냐? 나? 존나 똥똥하네, 씨발 새끼. 나? 이 씨발놈. 나? 배가 씨발 너무 나왔잖아, 이거. 이리발놈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 씨발 박종덕 콜라 펀치로 관자놀이 좋아나 세게 치고 싶네. 알았어, 이제 정찰을 깨자, 이 면회. 무려하는 코트는... 티셔츠 좀 버려라. 뭐지? 3점 흐려진.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널 불러도 보고 널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 널 잊었어. 폐죽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소리 끌게요. 티셔츠 티셔츠 이 씨발 나 진짜 신나보다. 이비가 한... 아니, 두 소중. 티셔츠 이비가 해줘. 티셔츠 해. 이비가, 이비가 해. 이비가, 이비가 오빠. 이비가 티셔츠 이비가 엄마. 이비가 상ügiger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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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로얄 뉴로얄 이비가... 이비가 한 번 해줘 대우로얄 뉴로... 대우로얄 뉴로얄 바로 대우로얄 뉴로얄 입니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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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? 뭐?! 내가 뭘... 아 나 씨발... 아 나 진짜 미친거 아니야 너 시수했니?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파위 2층 넘기읍기읍 난 잘생긴 남자가 아니야 피보낙지 61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바로 혼내주자 형 그랬나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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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안그랬나봐 어? 응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은 널 잊었어 너 왜 술 먹고 이렇게 음정을 잘 맞춰 뭘로? 나갔... 주영아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텔에서 노래 부르면 민원 들어와 리얼로 미끄덩 아미에서 MC 감矢 진짜? ㅁㅁ 우리 비즈니스야? 주영아 응 왜? 너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맞춰줄게 선 그래 너가 원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선이야 응 술 먹지 마 주영은 술 먹을 자격이 없어 무슨 아 이 새끼가 마 씨 왜 저래 진짜 너 아니 X댓다 나 지금 배터리 없어있으면 좋네 너 배터리 없니? 비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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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폰내 아 나 어 미안해 미안해 리폰내 줘 이거 볼 수 있어? 할아버지인데? 키가 두개지 이 ㅅㄹ 아네 뭐라 뭐라고 했어? 가위배는 그거 왜 이래? 어 내가 이거 좀 너무 이래 이불킥 가게다 이불킥 가게다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? 이불킥이 누구 상대가 누구였냐에 따라 다르잖아? 아이폰 존나 가볍다 근데 이게 미니라서 더 가벼 진짜 아이폰 개 가볍다 가벼운 여자가 좀 입었다는 가벼운 여자가 좀 입었다는 삼성 피보낙지 61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용신 차려 BTS 봉준호 손흥민 윤태훈 렛츠고 키가이드 괴집 물결표 도 갈건데 혁신이 필요해 그 이상 안된다 나 아이폰 갈거야 진짜 나 지금 폴드 아 왜그래 아 쟤 쟤 쟤 왜그러나 주영아 주영아 너 왜그래 넌 왜그래 나 안 돼 우리는 진짜 나도 안 돼 미안하지마 동갑씨 근데 왜 그런.. 아 씨X아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봐야돼 왜 난 진심인데 왜 주영 응 오빠 아삼삼 난 마실게 난 마실게 난 아니 근데 진짜로 나 이번에 폴드포스 할건데 역신이 필요해 왜 너무 삼성 페이 원툴 아니야? 나 갤럭시 소신반 하나 할게요 응 그럼 아이폰으로 바꿔 난 아이폰 쓰는 남자로 쳐 왠지 알아? 에어드랍 할 수 있어 뭔지 모르지 에어드랍 뭔지 모르지 에어드랍 에어드랍 보면 에어드랍 보면 에어드랍 보면 에어드랍 보면 에어드랍 보면 에어드랍 벼먹어 아 아 털 좀 작작 쳐먹어 돼지끼야 안 취해 봐봐 예쁘게 찍어야지 진짜 제일 예쁜 표정으로 해볼까 제일 예쁜 표정엔 흰다리새우가 필요하다 흰다리새우 빵 맛있어 그니까 예쁜 표정이야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안돼 왜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욕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물결표 물결표 잠깐만 나 진짜 정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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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인인적 잠깐만 해볼게요 왜 이렇게 진짜 잘해 왜 이렇게 정말 잘해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이겨낸이 아 대가리 정상수 대가리네 족같네 씨앗 아니야 정상수보다 괜찮아 이거 놀라야 돼 이거 놀라야 돼 나 너무 취한 거 같은데 아 아 귀여워 정말 추워 귀여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놀라자 응 아 잠깐만 이게 나 네 이게 나 하나 둘 셋 이상하고 너 눈 주름이 심하다 미친놈 너랑 똑같이 한 거야 왜 30대가 다시 해봐 역시 30대는 역시 나이는 못 속였는데 아 그래서 어린 여자들만 골라만 났구나 다시 아 왜 이래 아 미안해 네가 그러자 빨리 살려 주름 안 지게 해볼게요 짜증나 내가 해볼게 아 잠시만 아 왜 유료 결제하냐고 짜증나게 이거 응 응 이거야? 응 나 얼굴 너무 또렷게 나온 거 아니니? 너무 또렷게 된 거 하나 둘 셋 아 아 무릎에 손 대지마 지금 왜 그래 주영 너 너 너 진짜 닥쳐 장량아 빨리 알았어 어 제 새끼야 빨리 하나 둘 셋 개 잘 나왔다 나 나 잘 나왔다 아 새끼만 엄마 그래서 우리 뿌리자 뿌리자 오케이 아 근데 나 너무 병신같아 나 무슨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백혈전 백혈병 환자한테 오빠 백혈병 환자 같아 이씨 빨다 잠깐만 싫으면 싫으면 아 주영 네 입술에 비비던 걸 내 입술에 대지마 오빠 왜 그런 줄 알아? 어 아 아 잠깐만 여러분 아 얘 미쳤나봐 얘 진짜 여기 피보낙지 61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야이 캐럿 캐럿 이봐라 드립 정신 못 차리냐 클립다인다 족박았다 우리 이쁘다 인정 이거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드릴까요? 이거? 너무 귀여워 귀여워 오빠 이렇게 인정? 술 남았어 술 남았니? 어 뭐? 어 안 남았어 오빠 소주 안 없어 뭐 하냐? 내가 갔다 올까? 오빠? 그만 마셔 더 마시면 납실름 끊겨 귀여운 척 하는 거지? 귀여운 척 하는 거야? 뭐야? 회사 바꿔야겠다 하이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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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 근데 오늘 컨디션 병신이네 진짜?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수주 4병부터 시작인단 말이야 아 나 줘 에잉 오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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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여기 있어 근데 술은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형 주당이어도 컨디션 안 좋으면 취하는 겨 아 맞아 진짜 컨디션 안 좋으면 취하는 거 같긴 해 근데 난 취하지 않아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절대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필름 끊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 왜 그래 왜 그런 표정을 봐 아 그만해 아 주영 술게 아 왜 아 얘 이상해 여러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뭐래? 응 뭐 뭐 응 나 사랑한대 감사합니다 나 이거 카냐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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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내가 내가 드릴게 그거 잠깐만 코트 오늘 큰일 났네 방정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 아 주영 아 얘 자꾸 뭐로 쓰다듬고 진짜 모습같이 방송 못하겠네 주영 주영 하우 나 방정할게 나 방정할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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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시험에 들게 하오 나 나 나 옷 좀 사올게 나도 나 옷 좀 사올게 나부터 나부터? 어 아니 얘 이상해 뭐야 오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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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순진한 땡 중 꼬시기 나 근데 진짜 안취했어 응 난 취했어 난 취했어 내가 취했을거 같지 진짜 안취했어 너는 내 복보존나 갈기고싶다 어 나 안취했어 일도 일도 안취했어 근데 근데 약간 수를 오른건 있어 내가 그린 기름그림은 잘못 그린 기름이고 너는 내 복보존나 갈기고 네가 그린 기름그림은 잘못 그린 기름그림이다 머리가 용맹이행님이랑 똑같네 응 응 나 안취했어 진짜 일도 안취했어 응 데오르야 뉴로앨 약간 혀가 꼬이는건 있는데 정신은 아직 멀쩡해 이 그런거 없어 이거 나 안취했어 일도 안취했어 진짜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할까 이거 쟤가 나 좋아하는거 같아 쟤가 나 좋아하는거 같아 맞지? 대리기사 불러서 빨리 가자 집에 당장 부위님 별풍선 10개 감사밤다 택시 혀 두양 따도 하고 이러봐 사람들이 sao 뭐라고 하는줄 알아? 너가 나 좋아하는거 같아 좋아요 너가 인정하는거 같아 아니아니아니 너무 тест 돼지가 되니? 주영아 너 이씨 너 너무 살찐 거 아니에요? 알았어 알았어 눈 살짝 풀린 게 더 잘생겼는데 아 장난이야 미안해 미안해 아 돈 터치미 아 돈 터치미 미안해 주영 근데 고마워 진짜 손 줘봐 아니 반대 레알 개고마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주는 거 피곤할 텐데 내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와줬다는 거 나 맹세한다 야 주영이가 부르는 언제 어느 날이건 난 가서 그치 오빠가 아무리 많은 걸 깠어도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 인정? 그럼 얘 존나 의리겠다 나 여자한테 의리 느껴본 적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로 난 사랑의 기준이 나는 여자한테 의리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진짜 여자한테 의리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주영이한테 의리가 있을 줄이야 하 말도 안 돼 인정? 그래 얘 의리 있는 애야 응 옷 좀 써볼게 옷 좀 파려 근데 나 핸드폰 충전을 시켜주면 안 돼? 야 나 아까부터 사고 있었어 나 핸드폰 어디에 있었어? 형이 그래? 왜 그래? 아 너 진짜 정신 차린다니까 왜 뽀뽀하려고 그래 주영아 안 돼 하지마 주영아 응 응 방주 간다 응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아 주영 하지마 진짜 시청자분들 얘기해 응? 방송 좀 줄대 저 왜 저래 저 왜 저래 저 왜 저래 진짜 근데 저 왜 저래 진짜 네 만약 하려면 진짜 어색할 것 같아서 응 이미 알잖아 솔직히 10 쭉쭉 방종한 척 해봐 젊아 나오면 응 난 너무 사랑해 난 솔직히 사랑을 느껴 이미 이미 느꼈어 주영 주영스트 손에 알타리모 귀여워 아 너 살 뺀다 진짜 응 응 난 솔직히 저 사람의 사랑을 느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응 느낄 사람도 다 느낄 거예요 인정? 응 찰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몰카 가자 몰카 몰카 뭐 있지 뭐 있지 할 거 뭐 있을까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응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남으며 일어나는 마음 벗어서 오빠가 날 더 사랑한다고 난 느껴 난 그렇게 느껴요 응 어이 맞아? 근데 안 쏘올 것 같은데 응 방종할게요 아 하하 하하 미용 안 돼 안 돼 생각하지 마 어 찐이야 미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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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닥치고 쉬다 싸 미용아 미용아 왜 저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더 한 번 들이대 볼게요 솔직히 안 믿을 것 같아 방종엔 다 안 믿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니까 어쩜 방종한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더 들이댈게요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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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트 팬이긴 한데 주영이가 천만배 아깝긴함 엄청 들이대 볼게요 지금 약간 과할 정도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 내 편인 해줘야 돼 오케이 피보낙지 61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너 아까 화장실 갈 때 얘기했어 둘이 사귄다며 이미 다 밝혔어 방종하면 안 돼 진짜 방종할 생각 없어 하지마 오빠를 방종해서 얼마나 어색하려고 내봐요 앉아 일로와 술 다 먹었냐 우리? 나 앉아 응 야 술 다 사오자 내가 사올게 응 사올까? 내가? 하지마 안돼 나 나이 먹었어 주영 나 36이야 주영 정신이 형 차려 네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오히려 들이대고 네가 응 그래 안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렇게 해봐 안돼 안돼 주영 하지마 너 이미지 안 좋아 너 나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안되겠다 주영 응 됐어 알았어 됐어 됐어 아 근데 응 세번째 손으로 내밀면 응 중지 내밀면 안 된대 안 돼 하지마 이제 두개는 응 하지마 응 아 자꾸 붙는다 씨 이 새끼 안 된다 내가 뭘 떨어졌어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 응 술 더 먹자 그래 내가 사올까? 아 아 그렇네 하지마 나 지금 미치게 만들려고 하지마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저거 가 뭐 해야 돼? 같이 가라고? 같이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가는 건 안 돼 그래? 왜 안경 벗었어? 응 안경 왜 벗었어? 주영 주영 안경 왜 벗었어? 아 주영 왜 그래 안경 왜 벗었어 근데? 안경 왜 벗었어 근데? 안경 왜 벗었어? 안경 왜 벗었어 근데? 안경 왜 벗었어 근데? 너무 붙지마 너 오늘 안 되겠다 수영화 먹자 수영화 먹자 하창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좀 취했지 근데 오늘 문채원 누나 눈썹을 엿게 그려서 근과 무작에 이쁘네 응? 뭐라고 했어? 나 오빠 응 나 오늘 오빠가 너무 귀엽고 약간 안 되겠 아니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지 방송이 방송이 방송이니까 응 응 우리 방송하는 BJ잖아 응 내가 십선비지대선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러면 응 나도 미안해 응 각자 집여같이 하자 그래 가자 그냥 방송 꺼 이러다가 X 되는 수가 있어 임마 해겠냐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래 생겨도 코트도 남자야 주영화 자꾸 그러면 너 좀 따가 호흔할 수도 있어 너 X 된다고? 그래? 나 맘에 짐이 있어 주영화 짐이 있어? 응 어떤 거?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래 잘 해 응 잘 해결할게 스스로 너 오빠 응 이렇게까지 날 왜 커쳐 흰과 왜 그런 줄 알아? 응 김주영이는 응 우리가 오래 보기 위해선 응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응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괜히 너랑 연애했다가 헤어져봐 이거 뭐 시골 너무 불편한 사이 아니겠니? 음 BJ끼리 그런 거 없어야지 쿨해져야지 응 오케이 맞지? 맞지 여러분들? 나 이제 확실해 알았어 뭘 안 돼 우리 마음 접어야 해 마음 접어 그게 맞아 나도 방송에서 코트 언급하지 말라고 해 응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속마음 방송에서 이러지 말고 뒤로 만나자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이미 뒤로 만날 것 같으면 만났을 거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뭐래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닌 거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주영 태웅 아니 내가 좋은 이유가 뭔데 얘기해봐 진정성 있게 얘기해봐 나한테 다가온 시발년들 그 시발 그년들은 나는 아니아니 아니아니 시발 아니아니 그러니까 오빠 기존에 그런 거지만 시발 세상에 시발념 없어 뭔지 알아? 나랑 맞으면 좋은 년? 안 맞으면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랬을 때 음 말해봐 어 나는 응 그거야 나 나이가 있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랬어 서른여섯이야 응 주영 맞아 맞아 그치 오빠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빠 난 오빠가 나랑 그 서른여섯이가 다 떠나서 응 애기 같은데 뭔가 주영 리드도 하고 응 막 그렇지 발도 작고 한데 발 말고 몸이 크고 약간 그냥 너무 귀엽다는 거죠 오빠 응 주영아 응 오빠는 맨날 담임여섯 좋아하고 막 누구 막 이쁘다 누구나 할 거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불구가 난 언제든 오빠 막 바라보고 있잖아 나하고 또 해바라기 해바라기 좋아하지 오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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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아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 존나 매력있다 진짜 응 그니까 오빠 그만 응 철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결혼해주세요 그래 어 그래 어? 하 하 하 주영 너도 그렇고 켰고? 너 자꾸 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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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 우리 생쇼 그만하자 응 왠 줄 알아? 네? 이거 방송 꺼시면 존나 어색해질 게 뻔하거든 뭔지 알지? 형 36이면 딱 장가가기 좋은 나이다 그구 죄 그게 아니야 술 다 먹었지? 씻고 풀자 싸 나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그런데 응 파줄까? 아니 면봉 기다려 면봉 갖다주세요 DM으로 문의할게요 DM으로 문의할 테니까 면봉 좀 갖다주세요 내가 할게 응 응? 이 뻘국에 우리가 누구야? 저 양경민 이 새끼가 저 야 형 족밥으로 고인이야 아니 오빠 야 양경민이야 아 봐봐 이거 씨X 은비들이 와갖고 막 씨X 우리 진짜 사귀냐고 그러잖아 에바야 하지마 이제 알았지? 어 닥쳐 정리 차리자 이제 응 어 아이 씨X 닥쳐 아 아 정떨 눈 пре 으이 이것은 주영 어 kept 주영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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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야 야 내가할게 저도 있어 여기 이미 matte 여기다 음 인마 여기 하시바 비 여기 노래비재이들이 지랄하잖아 음악비재이들이 하지마 내가 귓팔할 수 있어 이거 뭐야 너무 좋다 오우 오우 바로 이마시지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귀에서 왕건이 온다 주영아 나 기타 팠어 너의 핸드폰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면봉 당근마켓 거래해주세요 내가 오늘 한 행동들이 좀 정떨어져 오케이 어떤게 정떨어졌는지 물어봐야 될까 뭔데 왜 그래 재밌으려고 한 거 아니야 맞잖아 재밌으려고 한 거잖아 재밌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정떨어진다 주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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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 와봐 너 내 옆에 앉아봐 너 존나 이기적인 거야 알아? 너만 나한테 들이대고 나는 너한테 들이대지 않는다고 나는 너한테 들이대지 않는다고 그거 때문에 삐져서 저기 앉아서 삐진 않았어 삐진 않았어 사과를 본 거야 정치인들 만약에 어줍잠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그러지마 너도 역겨워 응 왜 그래 맞죠? 주영 여자는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항상 지켜야 돼 여자가 남자가 보는 게 어디 있어? 남자가 3 여자가 5 자존심은 여자가 지켜야 돼 그래 그래 알겠지? 응 그래 그래 너 지금 오빠 좋아하는 이 마음 진짜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봉심하지 아주 일시적인 마음일 뿐이야 그러나 오빠의 마음 우리 주영이 결혼할 때 축하 부러줄게 형 티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휘영아 나 진짜 취했나봐 진짜 너라는 거 존다 족같아 미쳤나봐 진짜 거주 빨아더라 이게 진짜 취향 기분인가? 휘영아 처음 느껴봐 그랬어? 그것도 소주 3병 만에 나 한 남자처럼 보이냐? 그러면 성남자처럼 보이냐? 응 상남자 내 상남자 내 상남자처럼 보이냐? 내 상남자처럼 보이냐? 옷이 너무 찝찝해서 그래 옷이 너무 찝찝해서 그래 초장도 묶고 그래가지고 응 그그그그 제천창 골뱅이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영 할 껴 맛있잖아 고마워 나 이거 옷도 택시 이거 반만 해주면 어떡하니 나 너무 창피하지 않니 아니 이 새끼야 어우 짜증나 아 이거 옷이 너무 작아 근데 아! 아 왜그래 하지마 예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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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작지? 나 이렇게 씨발따 아 좋갑네 아니 씨발 왜 내 사이즈로 안 만들어줘? 아니 아니 씨발 돼지는 나만이야? 뭐지? 아니 이거 너무 작잖아 옷이 그렇지 않아? 맞지? 옷이 너무 작아 아니 잠리지 않아 야 이게 잡고 있어 나 집에 갈래 나 잠깐 나 기분 더러워 잡고 있어 어어어 너무 작네 잡고 있어 아니 옷이 야 이게 너무 저기야 아 잠깐만 너 어디 아니 없나 이거 묶는 거? 아 이거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주영아 엄마 야 너 앵글밖으로 나가면 어떡하냐 주영아 주영 주영 미안해 지금 오빠가 가득 찼서 그래 어? 오빠가 가득 찼잖아 앵글밖으로 벗어나면 안돼 그 마실 거 있어? 어 줄게 뭐 줄까? 아무거나 이거 이거 아니야 술을 그만 먹어도 돼 술을 그만 불리야 좀 심하 아 불리야? ㅅㅂ 주영 주영 술 다 먹자 응 먹자 내가 사올게 응 진짜 진심이야 뭐뭐 사올까? 진짜 술도 아 잠깐만 진짜 술도 진짜 술도 먹자고 진짜 술도 먹자고 진짜 술도 먹자고 진짜 술도 먹자고 그럼 나 안 먹으면 집 가게 내가 술 아니면 너랑 왜 있어 주영 그거 했어? 주영 나 안 취했어 근데 진짜로 안 취했어 나 나 나 일도 안 취했어 여러분들 정신 차려면 충분히 차릴 수 있어 근데 약간 혀가 꼬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나 정신 차렸어 나 정신 차렸어 나 정신 차렸어 응 에 너 너 나 내버려두고 집에 런 떼딜 생각이라면 나도 집에 보내 줄래? 난 다 보여줬잖아, 너한테. 내 진심을. 맞지 않아? 주영! 다 보여줬잖아. 네가 뭘 다 보여줬어? 너가 나한테 뭘 보여줬니? 주영, 꽃사람이야. 나 지금 좋아하는 마음 일시적인 거야. 너가 날 진심으로 좋아한다면! 알았어, 맞아, 맞아. 꽃사람이야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네가 진심으로 좋아한 거 아니잖아. 알았어, 그래. 왜, 왜 그래. 귀여워. 피팅 뽑아. 응. 줘봐.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뭘 하든 사람을 하니. 너 너무 창구 망가졌지, 미안해. 아, 시발. 너 왜 나 망가뜨려. 내가 성공을 위하자. 뭐든지 하는 년이야? 그 정도 아니잖아. 그랬으면 이미 성공해야지. 맞잖아. 대단. 아휴. 응. 응. 사실도 모르는 소리를 막먹는 사람을 해. 흙. 나 죽을래 나 슬픈 없는 인간이야 그래 나랑 방송에도 제일 재밌대 오빠 너가 나랑 너가 누구랑 재밌을 수 있겠어 모든 여자 만나지? 너가 드릴 때 나 차일걸 지영아 어? 왜? 너 나 좋아하지마 진짜 존대 너 미안하지마 너도 나 좋아하지마 지금 이 모든 게 네가 날 좋아해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되게 안하네 지영아 나도 좋아하지마 나도 좋아하지마 좀 존나 떨어졌어 지영아 핸드폰 좀 줄래? 나 핸드폰 열어보는 채팅 좀 할게 응 지영아 앞에 있는 핸드폰 말 줘 미안해 이해는 뭐 여기 있어 아니 내 핸드폰 꺼줬어 어 춤추지 않나 내가? 아 됐다 아쉬워 됐어 아니 내 핸드폰 줘 저거 앞에 이 새끼 이게? 아 방송 좀 줘 담당? 질러질러 비MIN 비만 탈모 백대 비만 탈모 백대 똥코타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비만 탈모 백대 똥코타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이 모든 게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넌 인간의 자격을 버렸다 아 너무 웃기다 아이고 주영아 아 이게 사는 이게 재미 아니냐 어 비만 아 아 미친놈들 아 내일 되면 엄청 날 것 같다 오늘 하는 행동이 너무 병신같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주영 왜 그래? 왜 아까부터 왜 그러는데?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아니 너 이.. 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없어 없어. 뭔가.. 하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개취했네. 원래 같으면 빡쳐하는데 키욱 키욱 웃어 숨 넘어가네. 너무 웃겨 여러분들 한 행동을.. 주영이도 개 웃긴 거 뭔지 알아? 흠흠 주영이 지금..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하나에 빡쳤나 봐. 미안해. 사람들 내 답 내 편이야. 너무 알지. 주영아.. 그래. 난 어따가 알았어. 뭐.. 뭘 알았어? 모든 사람 내 편이고 넌 아니었다는 거. 그래? 아니 왜 미안해 얘들아. 내가 미안해. 그냥 주영이한테 미안하대. 내가 오늘 너무 극혐이었나 보다. 그런 거 같아. 넌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인 거 같아. 미안해 주영아.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. 그래 그래. 나 이제 눈 감아요. 나 이제 눈 감아요. 나 숨차지요. 나.. 나.. 백화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비만 탈모 배태 똥꼬 땀. 비탈.. 비탈 똥꼬.. 하지 마 이제 진짜. 기분 나빠. 하지마. 아 하지만 여러분들 알겠지 주영아 가지마 나 나 데려가 알겠 지 아 아 씨바 오늘 너무 시원 아 나 진짜 오늘 이후로 너무 후회인 것 같은데 응 응 응 응 응 응 주영아 가면 어떡해 아 진짜 아 저 저 진짜 나쁜 년이다 쟤 쟤 나 놔두고 갔어 셀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텔주인 아시발 이불 버려야지 주영아 집에 아 나 데려가야지 ANY 나 이러고 내일 뭐 데려달라고 해:// Dawn 나 택시 불러줘 랄 폐야 persons mudar Chip los 주영아 주영아 주영이 집에 갔어 짜증나 너 어떡하냐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 주영아 주영이 갔어 어떻게 나 진짜 지금 몇시 여러분들 잠깐만 집에 가면 가야되는데 일곱시 잠깐만 나 진짜 못됐다 진짜 가면 어떡하냐 주영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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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고생했어 주영 X댓다 주영이 집에 갔어 주영아 너 너무한거 아니냐 그래도 적어도 오빠 집에 보내주고 보러가야지 나 X댓다 나 이거 1시간에 안 깨면 X댓는데 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개념녀인데 갔겠니 인사도 안하고 편의점 가서 술 깨느냐 사온다에 네 주직엄 저 X댓다 저 X댓다 X댓다 여우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재 예언 김학힛호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Z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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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에세키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하창 부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이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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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zeich 음 기다리게 요 오 희미남 모uv 오 우 우 우 우 비비비비비비비비imir 로! 로 로! 로! 로!로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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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장부인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주영 누나 안오냐? 주유지 뜯기게 생겼네. 김인증 목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두하나 두하나 어서 일어나거라 두하나 두하나 어서 일어나거라 두하나 넌 내 아들이다.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의 아들이다. 두하나 어서 일어나거라 두하나 여는 대괄호 여는 대괄호 열풍선 10개 음 음 음 음 음 음 애새끼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은 김인증 목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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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인증 목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